1. 공동체로의 부르심 Calling,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동체로의 부르심 공동체로의 부르심 여러분 지금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해오고 계세요? 금방 계산이 되세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이미 하셨을 것입니다 은혜와 기쁨, 또 위로와 사랑 이런 긍정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갈등과 상처, 또 실망과 회의 이런 것들도 함께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듣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양한 답이 나옵니다 그럴 수밖에요 다양한 경험들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것이 곧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때로 매우 미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험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졌던 기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것에 맞으면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면 좋지 못한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교회에 대한 나의 나 자신의 이해와 기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른 이해와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나의 평가가 바르고 또 성경적인 기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는 건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교회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오늘 나누는 에베소 말씀의 본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경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바른 교회 생활을 해오고 있는가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은혜와 유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 중에 서신들의 왕관이라고 불리우는 편지글이에요 또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성경학자는 서신들의 여왕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교회에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교회 생활에 대한 가장 핵심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그 전반부를 우리는 교리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 생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교리 편에서 생활 편으로 전환하는 바로 그 시점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에베소서 4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 여기서 부르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부르심 그 앞에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부르심에 대한 교리 편은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택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은 나 개인적인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만 부르신 것이 아니고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즉 교회를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내 개인적인 것과 또 공동체적인 것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함께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공동체 즉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가 받은 그 부르심의 부분적인 것만 우리가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죠 그 다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합당하다는 말의 헬라 원어, 원어의 뜻은 저울 있죠 저울질을 할 때 양쪽 무게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본래 같은 중량을 말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나온 교리에만 무게를 두고 즉 지식적인 것, 이론적인 것, 여기에만 무게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실천, 실제 생활에 똑같은 무게를 두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의 핵심은 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를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를 이루는 것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즉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면에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해줘요 그게 뭡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즉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에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지켜나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되게 하신 것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분열시키고 하나된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 이솝의 우하에 보게 되면 소 세 마리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얼룩소, 붉은소, 또 검은소 세 마리가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풀을 뜯을 때도 같이 뜯어 먹고 특별히 이 짐승이 공격해오면 세 시선 것을 같이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이 공격을 해와도 한꺼번에 하나가 되어서 대항하니까 이 사자가 소를 도무지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조금 떨어져서 풀을 뜯다가도 사자가 소 한 마리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느새 그 두 마리가 달려와 가지고 같이 막아내는 바람에 사자도 싸우다가 지쳐서 그냥 돌아가곤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사자가 얼룩소가 혼자 풀을 뜯어 먹고 있는 것을 보고 가 가지고 그 귀에다가 은근한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희 세 마리 소 중에서 가장 힘센 것은 자기라고 그 붉은소가 그렇게 뽐내더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얼룩소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짐승하고 싸워서 이긴 거 이 대적을 물리친 거 이것이 그러면 자기의 공이라는 얘기야 아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가 똑같이 싸워서 막아냈는데 자 이렇게 속삭인 후에 이 사자가 이번에는 붉은소하고 검은소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듣고 보니까는 이 너희 세 마리 소 중에 이 얼룩소가 제일 기운이 세고 다른 짐승에게 지지 않게 된 것도 이 얼룩소 때문이라고 그러더라 그게 참말이냐 그랬더니 이 두 마리 소가 다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세상에 그런 건방진 소리가 어디 있어 우리가 셋이 하나가 되어서 아니 힘 세기로 하면 내가 더 셀 수 있지 이게 붉은소가 화가 머리까지 치밀어 가지고 당장 얼룩소에게 달려갔습니다 싸우자는 거예요 힘겨루기를 하자는 거예요 아 그랬더니 검은소가 당황해 가지고 이 쌈을 뜯어 말리는데 이 두 마리 소가 도무지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소들이 뿌리 빠지도록 싸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마리 중에 누가 새인지 가름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씩씩거리고 소 세 마리가 흩어졌습니다 더 이상 같이 놀지 않게 되었어요 때는 이때다 해서 사자가 이 세 마리를 한 마리씩 다 잡아먹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그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함으로써 쉽게 먹이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저런 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된 시험을 받았다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쓰는데 그래서 더 이상 나는 교회 나가지 않는다 교회 나가더라도 나는 아무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저 예배만 드리고 오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이미 경험해서 잘 알고 있죠 우월감 자존심 교만 시기와 질투 분노 미움 불평 당짓는 일 편가르는 일 거짓 소문 비난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은요 꼭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공동체나 분열시키는 요소가 됩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것들을 틈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것들을 집어넣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공로가 아니냐 내가 제일 많이 수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널 안 알아주지 이런 식으로 같은 교인이지만 다 같은 것은 아니지 너는 사회에서 영향력도 있는 사람인데 우월감 교만함 또 분노하는 거짓 소문 이런 것들이 사탄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교묘한 것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 나가기 위해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이것이 공동체 생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아니 늘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둘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입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를 지키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첫 번째 교회 생활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것이 남은 내용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누구예요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시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리시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랄지라 또 15절에 보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시도라 즉 우리가 개인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더불어서 그리시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미 그리시도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 우리 각자가 어느 지체가 성장하지 않는다 또한 어떤 지체는 자기 자신의 성장만을 추구한다 하게 되면 이건 부르심에 합당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리시도의 몸 된 교회가 더불어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즉 내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지체도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래서 더불어서 함께 그리시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가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성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영적으로 좀 아직 미숙한 사람들은 어린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다른 사람이 칭찬을 해주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조금이라도 비난을 하게 되면 낙심하고 슬퍼해요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남들이 비난할 때에 오히려 기뻐할 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남들이 칭찬할 때에 두려워할 줄 알아요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께 받는 빈인정이나 비난은 일시적인 것이요 잘못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을 흔들림이 없이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 봅시다 지금 나는 어떤 단계에 와 있는가 사도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한 것에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않는다 왜 궁극적인 판단자 심판자는 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나 자신을 돌아본다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안에 뭘 주셨느냐 7절 보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각 사람은 그 공동체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은사를 골고루 나눠주셔가지고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도 은사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내가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 어떤 자들은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12절 말씀이에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느 지체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느 개인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은혜와 은사 직분이 다 사용이 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그 공동체를 세우려 하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은사를 따라서 섬기고 직분과 사명을 받아서 섬길 때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것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 얘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말 번역에는 조금 정확하게 트랜슬레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 버전을 보게 되면 영어 버전은 모두가 다 여기 참된 것을 한다 하는 것이 뭘로 트랜슬레이션이 됐나 하면 스피킹 말하는 걸로 트랜슬레이션이 됐어요 그러니까 NIV 버전의 범은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말을 하는데 진실을 얘기하는데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 앞에 부분하고 대조가 되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리하미라 즉 하나님의 말씀 진리 진실을 나누는 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장시키는데 그 다음에 한 말씀 뭐냐면 스피킹도 진리를 얘기해야 된다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사랑 안에서 해라 사랑 안에서 이 교훈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들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에요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결려된 사랑 진실을 얘기하지만 진리를 말하지만 사랑이 없이 말하는 것은 건설적인 결과를 얻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사랑을 하지만 진리가 결혼된 진실이 빠진 사랑은 혼돈에 빠지게 합니다 스피킹 지금 지금 틀렸다 바른 말을 내가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내가 바르게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혹이라도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또는 정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을 말해주고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정말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물론 말로는 다 당신을 사랑해서 하는 얘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때려놓고 나중에 불러서 너 아빠가 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지 알지 그랬는데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고서 끝나죠 그러나 아이는 알아요 분명히 나를 때릴 때에 아빠의 눈에 분노가 가득했던 것을 아이는 알아요 상대방은 알아요 분명히 내 잘못을 집어내고 나를 가르치고 진실을 말할 때에 나를 정죄하는 마음이었다는 것 다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 하는 얘기는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내 마음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세워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이것 없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세워놓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것은 분녀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몸에다가 비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참으로 성장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될 것을 가르쳐줍니다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 불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정확하게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 몸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 왜 그리스도가 성장의 원천입니다 성장에 필요한 모든 자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자기의 맡은 불량대로 소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 지체에게 은사를 주신 대로 직분을 맡겨주신 대로 연결되어 있는 각 지체가 자기의 소임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된다 세 번째 사랑입니다 온몸이 성장하려면 지체들이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 두 번째 내게 맡겨주신 소임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 세 번째 서로서로 돌아보면서 더불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탈모되어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지가 큰 부자 라삐의 집 앞으로 갔어요 그러고서는 그 집 앞에 대문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에다가 등을 막 비벼대면서 긁고 있었어요 그런데 라삐가 그때 마침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딱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목욕을 다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주고 먹을 것을 배불리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이튿날 이 얘기를 들은 다른 거지 부부가 부부예요 부부가 야 그거 참 좋겠다 해가지고 그 라삐 집 대문 앞에 가서 똑같이 양쪽 기둥에다가 등을 비벼대면서 긁고 있었어요 그때 또 라삐가 나와서 봤어요 그래서 라삐가 이 두 부부를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참 엄하게 매를 때렸습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그리고서는 나가라고 쫓아 냈어요 이 거지 부부가 쫓겨나면서 불평을 한 거죠 아니 왜 어제 그 거지는 목욕시켜주고 새 옷 주고 먹을 것 잔뜩 주더니 왜 우리는 이렇게 대하느냐 하면서 라삐한테 불평과 불만을 토해놓으니까 이 라삐가 하는 얘기가 어제 거지는 혼자니까 기둥에 등을 비벼대고 긁을 수밖에 없지만 너희는 부부가 서로 등을 긁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 섬겨주라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 조금 더 강한 메시지는 이렇게 서로 돕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부르심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서로 돕고 서로를 세워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섬겨줘야 될 섬겨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아직 미숙한 자들을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눠주고 또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1960년도 여러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보금주의 리더 유명한 리더 중에 한 분이셨던 A.W. 토저 목사님 그가 현대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로 계속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관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다 이 세 가지가 오늘날 교회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보세요 아는 것은 많아졌어요 그러나 아는 것이 우리를 성장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와 실천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보트를 질 때에 두 개의 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교리와 실천이 같이 가야 돼요 한쪽만 갖고 짓게 되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마는 것이죠 또한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하겠지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가 되라고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는데 오히려 분녀를 조성하고 다툼을 일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참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개인적으로만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교회가 참으로 하나가 계속 되어질 수 있도록 힘써 그 하나 됨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먼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으면서 나는 말씀 공부 안 하면서 나는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내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사명인 줄을 믿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